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람입니다 2022 4월 학평 해설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선생님도 시험지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해보려고 했고요 아마 3월 달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 3월에는 되게 쉬웠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전체적인 문항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원별 문항수가 3월 달에만 특히나 3단원에 좀 몰려있었고 4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안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3단원에 몰려있었던 문항들이 앞 단원 그리고 맨 뒷 단원에 한 문제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3단원에서는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고요 3월 달과 대비되게 유전 단원에서 3점짜리 문제 그리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분리 문제도 나왔고요 단일인자 유전 그리고 다인자 유전 아주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4단원 유전 부분의 문제가 난이도를 좀 결정하는 거였죠 아마 문제 풀면서 앞부분은 막 신나게 풀다가 뒷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 몇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좀 멘붕이 왔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시험 볼 때 그 멘붕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정신을 꽉 붙들고 차근차근 푸는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필요해요 자 그럼 단원별 문항수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나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문항을 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자면 우리 1, 2단원에서는 늘 그랬듯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물의 특성도 물어봤고요 탐구 방법, 귀납, 면역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했고요 물질대사나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그림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나왔던 게 3단원하고 4단원에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12번 흥분 전달 속도 이거 맞추는 문제 어려웠죠 그쵸 표에 다 비워놔가지고 제대로 된 마이너스 80, 70 이런 숫자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선생님이랑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근수축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여러분 이번 근수축 문제는 선생님 생각에 공부를 조금 했고 욕심이 좀 있다 하는 친구들은 맞췄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3단원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던 기본 잘 외우고 있나요 암기한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4단원이 많이 어려웠죠 일단 핵상, 핵형 구분하는 그림 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세포분열, 세포 주기별 특징을 알고 있는지도 많이 물어봤고요 두 문제 물어봤죠 그리고 유전 가계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형질을 나왔어요 가나 ABO식 혈액형까지 같이 어떻게 푸는지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별표는 쳐놨지만 이런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제는 정말 극강의 난이도의 가계도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게요 다인자 유전 나왔는데 이게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특이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풀었던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페이크를 줘가지고 한 번 더 힘들게 만든 그런 문제였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비분리,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나왔는데 비분리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도 복대립 유전의 우열관계를 따지는 거 요즘에 그런 문학 많이 나오거든요 19번 조금 주목할 만한 문제입니다 5단원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개체군, 군집, 에너지 흐름, 물질순환 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 문제나 나왔고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문항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료,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때 보도록 할게요 4월 이 모의고사 학평 이거의 난이도는요 여러분들이 3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풀만하거나 이 정도의 난이도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선생님 강의 있는 거 알아요? 수특 강의 있습니다 성출내람 생명과학에 이어서 수특 강예람의 생명과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개념 부분이나 문제풀이로 공부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바로 문항풀이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